포칭키 서버니. 로족. 야 쓰? 네? 쓰쿨. 안개인데 좀 사려면 안 될까요 우리? 안 될까? 로족 갈까? 학교는 너무 빡쳐서. 로족이 재밌을 거야 아마 안개 매퍼면. 가격이 커서. 전 창고부터 털고 내려갈게요. 오케이. 어우 많다. 아마 야쓰나야, 로족 이런 데가 안개 외면. 조그풀. 학교 쪽 많이 간다. 대도시인데 건물 간격이 넓은 데가 엄청 재밌을 거야. 창고 쪽에 내릴 것 같은 느낌인데. 창고에 하나. 응. 둘. 오케이. 나 총 먹었어. 톰 이건. 아이씨. 아이씨. 해프 갈게. 대강 위치 알려줄 수 있어. 아직 창고에서 안 넘어왔어요. 아 붙었다. 1층에 있어요. 문 열었어요. 아 안돼. 1층. 여기.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없어요.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여기. 여기. 내려간 것 같아. 한 명. 아. 톰 이건. 머니까. 겁나 맞추기 힘드네. 옥상 털고 내려갈게요. 옥상 못 털었어 아직. 네. 털던 거 마주 털. 네. 와 옥상 털기 잘했다. 삼렙 갚아. 나도 AK 있네. 진작에 먹을 거. 나도. 아싸 소염기. verde. 농족을 발짝거렸다. 나한테 한마리 붙었다 잡고 있어 건물 뒤로 돌아간다 안 돼 잡고 있어 집안에 있다 양각 잡았어 나 총알도 없는데 집안에 있고 권총이야 며칠 바르면 끝나 내꺼 먹기 전에 잡아버려 하나 더 얘네 뭐지? 팀인가? 우리 스쿼드인가 보다 아닌데? 다른 팀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감고 안 되네 우리 가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왜 안 오지? 아.. 시안컷들 아.. 혼자 남으면 안 되는데.. 안에서 죽은 애 어딨지? 어후.. 탄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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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침툴 왔나? 애들 다 대충 털고 왔나봐요 송소리 이번에 규정이 되게 빨랐어 무서운 곳에 좋은 일 가지고 죽으시면 어떡해요 다 털렸어? 오탄도 없는데 11발밖에 수리탄도 안나오고 정신이 좀 더 있을까? 괜찮아요 정신이 좀 더 나아가 정신이 좀 더 나아가 정신이 좀 더 나아가 이거 스쿼드 아니죠? 모르겠어 스쿼드 할 수 있어 나 스쿼드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초대한 거 받은 거니까 그러기를 바라야지 나 스쿼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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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겜해봐 아니면 그냥 바로 자살하겠는데 괜찮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 아니야 괜찮아 나 스쿼드 할 수 있어 아 멀다 거기 있는 거 같은데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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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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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피했는데 여기 있다가 타야겠다 자기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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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섭다. 네. 지금 겁나 불안해. 다닐 때 엎드려서 다니는 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쟤네. 비행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 잡을까 말까? 안 잡는 게 좋은데 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가깝다. 어 쟤 올라가네. 따라가. 나 뒤에 버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겠어.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일어나지 마. 나무. 나무는 붙지 마. 나무는 붙지 마. 그냥 비어 다녀. 풀만한 데로 가. 여기는 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tail. 천재묘. 이게 баз자들이 하고... 잠시 Sauisty. 이거 괜찮았어요. 노조장에 잘 universities Paulo, 여기 사람을 준비했고 vain na. 많아서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지금 이렇게 하는거죠 아 나 미니벽에서 자기장 바뀐걸로 나오지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닌데 줄 표시가 나 자기장 가야되는걸로 흠 그거는 다음에 거리가 꽤 있을거라는거지 아 오른쪽 많은데 아이씨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냐 그 자기장 왼쪽 서쪽이요 아 서쪽? 왼쪽 지금 위치에서 왼쪽이 아니고 아 내 기준 보는 방향에서는 네 오른쪽 오른쪽 그게 얼추 맞았나보다 버그같은건 노란분 동남쪽에 최후 여기서부터 능성 끝이라서 볼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부터 그니까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정말 없지 왼쪽이 있다 팔각정 쏘네 팔각정 쏘네 좋겠다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팔각정 팔각정 서쪽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엄폐물이 조금씩 있거든 얘네들한테만 안걸리면 돼 팔각정에 있네니까 팔각정 끼고 같이 있도록 해 참 팔각정 팔각정 1층에 있다 들어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한 마리 잡고는 잡고는 죽은데 여기 두 팀 있었네